뭐야 일본어 왜 이렇게 잘해 일본어요 어 요즘은 공부를 따로 못하고 있는데 그냥 일본 올 때마다 뭔가 단어들을 세네 개씩은 좀 배워가려고 하는 것 같아 왜냐면 다 이제 일본어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대사들을 좀 근데 많이 배워 이제 콘서트에서 써먹지 못할 것들 약간 뭐 씹이 거냐 이런 걸 한번 배웠었는데 내가 콘서트에서 갑자기 씹이 거냐 할 수도 없는 거고 약간 그런 거 좀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이제 영어 같은 게 좀 영어 같은 걸 좀 많이 했고 영어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언어 습득 능력이 되게 좋은데 나는 언어 습득 능력이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진 않아 으 뭐랄까 자꾸 머리로 계산을 하게 된달까 내가 먹고 있습니다 하면은 타베루가 있잖아 타베때 이마스 타베루를 그대로 바꿔서 타베때 이마스 이거는 쉽지 그 근데 그런 걸 이제 자주 쓰는 것들은 이렇게 딱딱 나오게 되는데 음 아 자주 안 쓰고 뭐 하는 거는 뭐 머리로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할 타이밍 놓치고 오빠 나 일본어 공부하고 싶은데 뭐부터 할까 애니메 부터 보세요 뭐 일본어 공부하려면 히라가나부터 하는 게 좋지 않나 난 솔직히 나도 가타카나 아직 잘 못 읽어 아 이거 너무 헷갈려 그 이거 알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찍찍이 두 개 있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이렇게 나 이거 때문에 미쳐버릴 뻔 했어 그래서 나는 가타카나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지 가타카나로 쓸 수 있는 거 리노 쓰면은 리 이렇게 쓰고 노 그 짝대기 세 개만 그으면 되는 거 리노 이렇게 되고 그럼 일단 두 개 외웠지 푸딩 할 때 푸 이거 이거 기역자처럼 생긴 거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표시해주고 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푸링이니까 링은 리노 할 때 해서 하고 이거 시오 자 이렇게 해주면은 푸링 이렇게 되고 뭐 라멘 이렇게 해서 맨 이렇게 배꼽 같이 생긴 거 있어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편? 근데 많이anovvero 골랐다 어머니를 연주하는 분위기 dat likely clearance There 게임 alls